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시키는 법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에서 일반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클릭하세요 자 초기화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라고 써 있죠 네 이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화면 하다리에 있는 초기화 버튼 있죠 화면 하다리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모드 삭제 이 모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완전 무결하게 디바이스가 없어집니다